너무 당황스럽게 하나도 안 말할 수 있지 약간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되지? 근데 진짜 꽤 들뜬긴 한 것 같아요 민호 형이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그랬어 왜? 너네 떨어질 거 생각하면은 그래? 이미 우리한테 대특한 거야? 선정포고했던 관계 흐리고 그러지 말자 에휴 설마 그러겠어요 우리가 좀 불안해요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마냥 행복하지만 미나비? 무슨 물어봐봐 분 아 어떡해 어떻게 하겠지 피곤해 대박이다 이거 어머 깜짝아 에휴 라인인가 봐 안녕 잘 부탁할게 YG에 들어온지도 오늘로 410일 꼭 꼭 아 근데 꼭 민호가 될 거예요 아 사퇴 전에는 죄송합니다 굿 마쿠 쫄치 우유 우유